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실기, 실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이 필기든 실기든 기준 시험 범위에 많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시험이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실무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뀐 시험의 첫번째가 바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라는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프로그램 개발자 혹은 기획자, 설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발자 혹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숙련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번째, 우리는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 혹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관점으로 실기시험에 임해야 좀 더 수월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험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시험 과목이 아카데믹한 학문 중심의 시험이었다면 현재는 현재 우리 시험은 실무 중심의 시험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 또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시스템 개선 의지가 강한 숙련된 고급 개발자 혹은 숙련된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수험생들에 비해 한결 편안한 자세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 대해 말을 해볼게요. 우리 스스로가 개발자 혹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정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돌아갈 환경 즉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및 기타 개발 툴 등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발 또는 기획을 하기 전 단계가 바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또는 기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행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 그게 바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사전 지식 습득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현행 시스템 파악 절차라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 단계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 단계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파악 단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보다는 각 단계에서 수행하게 될 그 어떤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단계별 순서보다는 각 단계별 수행하게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첫 번째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 단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뒷부분 교재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그러면 현행 시스템 구성 현황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현행 시스템은 기간 업무와 지원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간 업무는 뭐냐? 기간 업무는 주요 시스템을 바로 기간 업무라고 하고 지원 시스템은 기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로 지원 업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 현황에 대해서는 단위 업무 시스템이 제공하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기술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게시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게시판에 기능이 뭐가 있어요? 글쓰기 있고 글 쓴 거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읽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권한도 있고 글을 썼으면 이제 삭제도 하고 싶어 그러면 삭제하는 삭제 기능도 있고 이게 바로 기능 정의서 혹은 기능 현황 파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인터페이스 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인터페이스 현황은 뭐예요? 바로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인데 인터페이스였을 때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 혹은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형식 그 데이터 종류가 이제 뭐 제이슨이라든지 아니면 XM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타입 그리고 통신 규약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은 우리 간략하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코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상식 선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많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